너님이 들어주어 좋게 된 5년 XSFM 애니팡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운 방식 3매치 퍼즐 게임 한 번씩 해보지 않으신 분이 드물 겁니다 이와 관련된 표절 시비가 있었는데요 대법원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이번에 인정했습니다 게임의 저작권은 아이디어부터일까요? 아이템까지일까요? 디자인까지일까요? 가장 중요한 고민거리는 그동안 인류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너무 적었다는 걸 겁니다 문학인이 흥미로운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테트리스입니다 2019년 8월 첫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최장수 한국어 시사교양 팟캐스트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2019년 8월 첫 번째 금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다 시작합니다 XSFM의 유승균 피디입니다 윤세민 일터가 앉아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그 어제 시간과 오늘 시간은 계속 TMT 주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문장을 봤어요 박찬호 선수가 팬들한테 인기가 많았던 게 팬서비스가 끝내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는 팬서비스를 안 끝내준다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네 네 고시착하죠 1인 가구의 첫 번째 가구 알스케어 폴더매트 선풍기 말고 벨레 에어소큘레이터 강력한 체내 흡수율 평상네이처 야왕 대 야왕나이트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25 전화영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걱정 없는 아이들 세상 운동장을 아이에게 알스케어 프리미엄 폴더매트 커버를 선풍기보다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벨레 서큘레이터 선풍기가 아닌 공기순환기입니다 벨레 에어소큘레이터 액세스몰에서 침대를 놓기엔 집이 많이 비좁다고요? 매트를 사자니 디자인이 너무 아이들용 같다고요? 매일 쓸 건데 유해물질이 걱정되신다고요? 사이즈가 작아 혼자 눕기도 빠듯하다고요? 알스케어 폴더매트가 답을 드릴게요 퀸사이즈의 넉넉한 크기 10중 고밀도 압축내장품으로 만들어낸 안락함 물티슈 하나로 청소까지 간편하게 어디에나 어울리는 모던한 디자인은 기본 알스케어와 함께 나 혼자 산다 알스케어 프리미엄 폴더매트 광고가 있어요 네 침대를 놓을 공간이 부족한 자취생은 자고 일어나서 알스케어 폴더매트를 접어서 세워놓으면 됩니다 아 좋습니다 네 하지만 누워있는 건 똑같죠? 네 그럼요 네 그리고 또한 층간소음을 줄이며 홈트레이닝을 하길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요가매트를 따로 사는 경우도 있는데 네 뭐하러 이중지출을 합니까? 어차피 요가매트 위에서 자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알스케어 폴더매트를 갖고 있어요 아 진짜요? 뭐에 쓰냐면 가정용 펌프를 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펌프를 일부 꼬매서 고정시켜놓으면 좋겠네요 아 저는 두 개를 써요 그러니까 좀 딱딱한 판넬을 하나 더 두고 아 진짜? 네 밑에 폴더매트를 깔고 그 위에 딱딱한 판넬을 올리고 아 하드코어다 아 좋네요 실사용기였습니다 집에서 DDI나 펌프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요즘도 있어요 네 아주 그 삼협충 같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 옛날 것을 그치만 그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심지어 펌프는 계속 그 새로운 버전이 나오고 있어요 네 펌핀업 할 때 좋겠군요 좋습니다 단지 아이들만을 위한 매트가 아니고 아이들 1인 가구 모두를 아우르는 매트를 찾으신다면 알스케어 폴더매트를 주목하세요 네 생활 방수가 지원되기 때문에 물티슈만으로 청소가 가능한 편리함이 있고요 네 요즘 우리가 무서워하는 비소, 카드뮴, 납, 수은 등 유해물질은 당연히 제로입니다 오늘 밤은 알스케어에서 주무십시오라는 카피는 거짓말입니다 네 배송에 3일이 걸리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내일 모레밤은 알스케어에서 주무십시오 네 지금 시키시면 내일 모레밤쯤에는 여기서 주무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집에서 제일 처리하기 힘든 보관하고 운영하기 힘든 물건 중에 하나가 요가매트 빨리 닳는 소비재의 하나예요 그렇습니다 잘 상하고 그다음에 땀에 대한 대처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그걸 생각하지 않고 만들기 때문에 자주 갈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둘 때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말면 두껍고 방에 침대 없는데 요가하겠다고 요가매트 사는 자취생들 있잖아요 네 요가를 안 해도 그냥 홈트를 할 때도 요가매트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다 요가매트에서 자요 생활과 관련돼서 청소 문제에 있어서는 요가매트보다 확실히 우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넓이도 요가매트에서 자면 관처럼 주무시게 되는데 폴더 매트는 좀 더 넓습니다 혹은 침대에서 토퍼처럼 쓰시든지요 그렇습니다 양서를 만나는 시간 학회 문학관 네 뭐 그런 건 있어요 그 저희들 코너 간에 이 합종 연행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뭐 조성수 소장 방송을 들은 다음에 생기는 일들이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또 저희들이 방송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그 방송에 영감을 받아서 원고를 써오시기도 하고 맞아요 네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네 하지만 그 어떤 과정에서도 출연자들은 이상평론을 신경쓰지 않아요 네 왠지는 모르겠어요 사상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상평론과 같이 들으면 좋은 파퀴 문학관 시간이에요 문학인이에요 안녕하세요 이경영입니다 저작권 이야기를 하려고 들고 나오셨어요 네 7월에는 향수와 타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듣다가 제가 생각이 난 게 7월에 마침 대법원에서 그 게임 저작권 관련되게 재미있는 판결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 팜 히어로 사가라는 게임과 포레스트 매니아라는 게임이 민사소송이 붙었어요 그런데 대법원이면 최종 심의죠 거기서 최종 결정은 파미어로 사가가 포레스트 매니아에 걸었던 저작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심했던 원심을 깨고 다시 판단해라고 서울고법으로 돌아갑니다 아 이건 저작권 침해 요소가 있다 네 그렇죠 파미어로 사가 포레스트 매니아는 저도 되게 열심히 하는 게임은 아니었지만 아주 간단하게 보면 여러분 애니팡 생각하시면 돼요 네 세 개 모으면 없어지는 거 있죠 그거를 이제 농장 베이스로 만든 두 게임인데 그 세 개 묻혀서 하나 없어진다라는 거는 사실 뭐 애니팡이 원조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어지는 게임인데 뭐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저작권 소송을 걸었다라는 것도 사실은 되게 애매한 부분이에요 어? 심지어 킹에서 만든 거네요 킹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액티비전 플리자드의 자회사로 영국의 모바일 게임 개발사입니다 캔디크러시 사가로 잘 알려진 킹 디지털 엔터테인먼트가 한국 업체인 아보카도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두 게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판결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의 핵심은 세 개를 맞춰서 없어진다라는 그 게임의 규칙이 저작권의 핵심은 아닙니다 다만 팜 히어로사가라는 이름을 딱 들어보면 알겠지만 뭔가 농장스럽잖아요 농장, 숲, 자연 이런 걸 가지고 쓰리 매치를 만들었는데 이 포레스트 매니아가 우리 거를 너무 똑같이 베꼈다라는 걸 가지고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게임의 디자인, 상표권은 아니구나 게임의 디자인 쪽에 주로 얘기를 맞춰서 저작권 소송이 나왔는데 예전 같으면 여러분 많이 그런 느낌을 받으셨었고요 게임이라는 건 좀 비슷비슷한 게임들이 많습니다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네, 예를 들어 둠 같은 경우가 그렇죠 세상 모든 게임은 둠의 자손들입니다 네, 둠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화면 가운데 십자선이 있고 총을 누르면 거기로 총알이 나가고 그다음에 키랑 마우스로 움직여서 시점을 바꾸는 거잖아요 사실 대부분의 우리가 FPS라고 하는 1인칭 슈팅 게임은 거의 그 양식이에요 근데 이거 만약에 걸었어, 누가? 표절이다 FPS는 표절이다, 다! 네, 그러면 둠이 다 가져가는 걸까요? 뭐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둠의 개발사는 베데스다는 구글만 할지도 몰라요 네, 근데 그런 게 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게임은 뭘 갖고 저작권을 거는 거야? 이 부분이 굉장히 애매해요, 사실 애니판 개념으로 보자 3개가 붙으면 터져 이게 다 표절이야? 그렇게 치면 사실 마작부터 문제가 됩니다 마작은 패 3개 맞추면 뻥이라고 하나요? 깡이라고 하나요? 옆으로 빼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3매치인데 도대체 그러면 어디서부터 그 저작권을 따져야 되냐는 굉장히 애매한 문제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게임은 산업적으로 굉장히 많은 매출을 갖고 있는 시장이 됐다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늘 표절 얘기, 저작권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이 부분은 일반적인 저작권만 또 다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게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저작권 문제는 항상 대부분의 결론이 잘 합의로 끝났다예요, 기존까지는 근데 이번 판결은 재밌죠 대법원에서 이거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어 라고 얘기가 나오고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저작권 침해가 확정받기 전에 어떻게 약간 합의금을 이렇게 해서 끝나죠 네, 보통은 다 그렇게 끝나는데 이 경우는 약간 특이합니다 근데 왜 그러면 게임에서 아까 얘기했던 3매치 같은 사실 게임의 핵심은 그 규칙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왜 저작권으로 인정이 잘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좀 시작해보죠 사진으로만, 이미지로만 봤을 때는 팜 히어로 사과에서 소송을 걸면 안 되고 주키퍼에서 소송을 걸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이미지라는 것도 조금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라는 게 뒤에 더 설명을 하겠지만 규칙, 아이디어와 얼마나 달라붙어 있는가도 또 문제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3매치라고 했을 때 결국 블록 3개잖아요 그러면 이 블록 3개를 디자인하는 거는 규칙 혹은 아이디어냐 아니면 완벽하게 독자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저작문이냐는 또 얘기가 다른 거죠 네, 대법원의 판결문 1부를 좀 볼까요? 두 게임이 같은 형식인 점 기본 캐릭터 등이 유사한 점 동일한 순서로 새로운 규칙들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기술적으로 구현된 구성 요소들의 선택과 배열을 그대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게 화면 아이콘 등과 게임 전개와 표현 형식을 그대로 또는 캐릭터만 바꿔 사용해 개별적인 요소들이 구체적으로 어우러져 사용자에게 포레스트 매니아가 팜 히어로 사가에서 캐릭터만 달라진 느낌을 주고 있다 이 판결이 굉장히 신기한 판결인 거죠, 그래서 그러게요, 이게 참 법문으로 쓰기 참 어려운 문제네요 저희가 달리면서 참은 여러 번 판사 얘기를 얼마 전에 했잖아요 그렇죠 이 판사는 이 게임으로 엄청 했겠네요 그러니까요 두 게임을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는요, 꿈에 나옵니다 꿈에서 막 그 냉장고에, 우리 집 냉장고에 있는 물건들이 세 개 붙으니까 터지고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고등어 세 마리 팍 터지고 그리고 그 위에 있던 김치 이렇게 툭 내려오고 꿈 꾼다고 막 판사 힘들었겠다 네, 저 뭐냐, 판결문 쓰기 되게 어려웠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번 판결을 보고 되게 놀란 게 기존까지는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오지 않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어떤 디자인, 캐릭터를 베꼈다 뭐, 그래픽을 베꼈다, 이제 이런 수준이었는데 이번 판결은 그런 의미에서 되게 전향적인 거죠 이게 왜 전향적이냐를 보려면 저작권법에서 이야기하는 저작물이 뭔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저작권법에서 이제 제 2조 1항 네, 뭐라고 써있냐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창작물, 말 그대로 만들어진 어떤 컨텐츠라고 표현을 해보죠 그것에 대한 권리를 보장을 하는 게 저작권법이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와 표현이 분리된다는 원칙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러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어라는 건 아이디어고 그것을 그림이든 그리든 영상이든 어떤 유통될 수 있는 뭔가의 컨텐츠라는 형식으로 표현된 게 저작물인데 아이디어 표현의 분리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작권법에는 그러면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보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작권법이니까 생각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다만 그 생각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최종적 컨텐츠에서 어떻게 나오느냐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겁니다 나도 생각했는데 하면서 소송을 걸 수는 없어요 네, 그렇죠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는 따로 있죠 특허권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만 특허까지 얘기하면 오늘 분량이 한참 넘어갑니다 그렇죠 네, 그거는 조금 자제하고 현재까지 저작권법이 저작물만 다룬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는 저작물에서 아이디어와 표현은 분리된다라는 것이 현재 저작권법의 되게 기초적인 원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준을 가지고 디지털 게임을 얘기하고자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쓰리 매치 퍼즐 세 개의 똑같은 패를 맞추면 없어진다라는 이 규칙은 아이디어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번 판결에서도 세 개를 맞춰서 없어진다가 표절 혹은 저작권 침해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판결들이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예전에 여러분 유명한 오락실 게임 범버맨이라고 있죠 아, 그렇죠 폭탄 떨구고 블럭 터뜨려갖고 피하는 게임들이 온라인 게임에서 크레이지 아케이드 비앤비라고 물풍선 터뜨리는 게임으로 바뀌었을 때 많은 사람들 사실 두 게임 똑같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소송이 있었죠 하지만 인정이 안 돼요, 왜? 그 게임 규칙은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송도 찾아보시면 그냥 흐지부지 됩니다 기존의 판결들은 이 아이디어라는 걸 보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게임에서 그동안 있었던 저작권의 가장 어려운 점 아무리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더라도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는 법은 아니다 라는 점이 게임 쪽 판결에서 늘 주도적인 흐름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원칙에서 예외가 드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특정 게임은 아예 그 게임 규칙 자체를 저작권을 가진 회사가 강하게 통제를 하고 그 게임의 규칙을 이용해서 나오는 게임들의 규칙 변형 혹은 디자인 변형까지도 다 자기네가 입김을 불어서 만들어내는 게임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2000년대 초반에 땡게임이나 땡마블 등의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셨 분들은 기억하는 게 하나 있어요 고전 게임 테트리스가 한참 리뉴얼이 돼서 그런 온라인 게임이 쫙 퍼져갖고 대전 테트리스 막 하고 아이템 나온 테트리스 하다가 싸우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을까요? 테트리스의 저작권을 들고 있는 더 테트리스 컴퍼니가 니네 이거 돈을 내든지 내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테트리스는 지금까지 게임에서 아이디어가 저작권을 인정받지 않았던 관계의 되게 가장 거대한 예외인 거죠 그리고 이 저작권 얘기는 1980년대부터 시작해서 90년대 말까지 이르는 대장정이 굉장히 혼탁하고 정신없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충격이 컸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진짜 패시범 가면 다 테트리스 하고 있었을 때여가지고 전국민이 하던 게임이 갑자기 없어졌죠 그리고 한 5년인가 뒤에 다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서비스를 했었죠 네 그래서 저작권 라이선스 비를 낸 회사도 있었고 그냥 내린 회사도 있었고 뭐 사실은 게임이나 이런 프로그래밍을 할 때 기초적인 알고리즘 연습으로 테트리스 문제 같은 건 많이 나와요 웹 뒤져보면 정말 html 코드만으로도 테트리스를 기본적으로 만들 수 있는 정도로 로직이 복잡하고 어려운 건 아닙니다 네 메모장에 코딩한 다음에 그거 열면 테트리스 되더라고요 네 하지만 그렇게 해서 그냥 쓰는 건 괜찮은데 약간 디즈니 같다고 해야 될까요 만약에 상업용으로 돌려오실 때 테트리스 컴퍼니가 얘기를 듣게 되면 바로 들어오는 거죠 처음에 코딩 가르치면 80, 90년대에 가장 먼저 만들어보라고 시켰던 게 사과먹는 벌레였어요 뭘 먹으면 한 칸씩 늘어나는 벌레 테트리스도 그런 것 중에 하나잖아요 일반인 누구나 창작에 기여할 수 창작에 가담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별것 아닌 기술로만 놓고 보면 그건데 보호를 온 나라의 법원으로부터 받고 있다면 뭐가 보호받는 걸까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테트리스의 초기 역사 이야기부터 한번 쭉 훑어볼 필요가 있겠죠 테트리스는 1984년에 나오고 소련에서 만들어집니다 생각보다 오래 안 됐군요 게임 역사 자체가 얼마 길지는 않으니까요 알렉사이 파지노프라는 소련의 엔지니어가 처음 만든 이 게임의 디테일을 제가 지금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죠 이건 다 아시는 거니까 근데 저작권 얘기를 하는데 테트리스인데 소련이다라는 건 좀 재밌습니다 소련은 공산주의 국가였고 어떤 사적 소유가 인정이 안 되는 사회였죠 그런데 그런 회사에서 나온 게임이 이렇게 저작권 때문에 수십 년을 싸우게 되는 이야기는 좀 흥미로워요 테트리스가 이제 테트리스 컴퍼니라는 이름을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최종적으로 그 저작권을 들고 회사가 세워지는 과정까지의 이야기들을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최초의 테트리스가 만들어졌고 소련에서 소련 과학 아카데미 이런 데서 거기 근무하던 직원이었죠 이 사람 연구원 분명히 쉬는 시간에 만들었을 겁니다 보통 사무원들은 앉아서 일하라고 시키면 딴짓을 한 반 정도 하죠 그 딴짓의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게 테트리스고 테트리스는 이제 처음에 소련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단 동국권 전체에 디스켓 복사로 퍼지기 시작을 해요 처음에 PC 버전이니까 그래서 헝가리에 있는 개발자들이 야 이거 재밌다 하고 자기네도 막 비슷하게 만들어보고 그래서 그걸 하다가 마침 헝가리 출신으로 영국으로 망명했던 정치인 출신의 개발자 로버트 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부다페스트의 컴퓨터 과학연구소에 놀러 갔다가 그 게임을 본 거예요 근데 이미 영국으로 넘어간 사람이죠 자본주의적 시각으로 봅니다 아 이거 장사된다 그래서 자본주의적 시각이라는 건 하나는 돈이 된다는 걸 보고 하나는 두 번째는 자본주의 체제가 어떤 지적재산권 컨텐츠를 보호하는 방식을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고 무슨 생각을 하느냐 자기가 만들어서 팔 생각이 아니라 이 라이센스를 팔자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내가 처음 본 사람이다 네 그렇죠 내가 콜롬버스다 그래서 이 게임의 시판을 들고 가서 영국과 미국의 두 회사에 팔아요 영국에는 미러소프트 미국에는 스펙트럼 홀로바이트 이 두 회사에 파는데 둘 다 영국의 미러그룹이라는 미러는 아실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미디어죠 신문미디어 그 회사의 자회사였던 거죠 이 두 회사에다가 로버트 스타인은 테트리스의 저작권 전체를 판 건 아니고 아케이드 게임기와 오라실용 게임기 그다음에 휴대용 버전을 제외한 라이센스를 이 두 회사에다 팔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자기가 이 게임의 저작원 저작자는 소련에 있잖아요 사실 근데 그런 걸 모르고 그냥 헝거리에서 보더니 야 내가 이런 게임 라이센스를 들고 있는데 이걸 사다 게임을 만들어보라고 장사를 한 거예요 첫 스텝이 꼬였습니다 아 그러면 소련권에 있던 나라에서 이 테트리스를 미리 신나게 했던 사람들은 되게 황당하겠네요 네 근데 당시에는 철의 장막이라고 해서 동서 간의 교류가 그렇게 두텁지는 않았기 때문에 소련은 좀 뒤늦게 알았죠 이 사실을 그 뒤늦게 한 얘기는 저희가 좀 이따 한번 해드릴 거예요 어쨌든 이 사람은 먼저 라이센스를 팔고 약간 이런 마인드였던 거예요 아니 나중에 내가 소련 가서 다시 컨택을 하든지 하지 뭐 그러니까 일종의 봉이 김선달 같은 거죠 저작권 분야에 일단은 판다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내가 소련 가서 사면 되지 배짱이 대단하네요 네 사업은 이렇게 하는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팔았는데 문제는 이 팔아넘긴 미러소프트와 스펙트럼 홀로바이트의 테트리스 제작이 시작이 됐고 굉장한 인기를 끌어요 안 그럴 수 없어요 한국에서 80, 90년대에 PC로 테트리스를 해보신 분들은 스펙트럼 홀로바이트 사이 디스켓 버전 테트리스를 엄청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스테이지 뒤에 이렇게 크게 우주비행사 그림 나오고 크렘링국 나오고 맞아요 맞아요 그게 스펙트럼 홀로바이트 사이의 테트리스고 여러분이 오락실에서 많이 왔던 춤추는 아저씨 나오는 테트리스는 여러분의 두뇌 어딘가에서 지금 들리고 있는 그 음악 그거는 아타리 테트리스인데 그건 좀 뒤에 나옵니다 근데 그 스펙트럼 홀로바이트의 테트리스에도 크렘링국이 나와요? 네 근데 이게 그럼 이 사람들은 이게 소련 거라는 걸 알고 있었나 보네요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로버트 스타인이 다시 소련에 가서 내가 재협상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미 알고 있었고 다만 라이센스를 뒤늦게 팔아놓고 구하러 갔다 뭐 이런 거 사실 사고도 많잖아요 이런 거 며칠 안에 와요 뭐 이런 거 아 네 짜장면 시켰는데 아 출발했어요 메뉴로 바꾸려고 아 바꾸세요 맞아 출발했어요 아 짬뽕 뭐 탕수육도 시키려고 했는데 그러면 아 정말요? 이러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테트리스 진짜 라이센스를 구매를 해야겠죠 로버트 스타인은 생각보다 잘 팔렸고 근데 좀 지지부진해요 왜냐 소련 입장에서는 이제 어 이 자본주의 녀석들이 우리 게임을 가지고 장사를 저렇게 해? 그렇죠 근데 돈이 좀 되는 걸 봤거든요 공산주의는 사적 소유만 금지될 뿐이지 돈을 버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엘로그라는 조직이 있어요 소련에는 아까 얘기했던 알렉세이 파지노프가 근무하던 회사의 이름입니다 소련과학기술아카데미 뭐 이런 이름의 약자예요 제가 러시아 문자는 잘 못 읽습니다 여기서 이제 해외 라이센스 협상권을 정리를 하자라고 해서 감독관으로 알렉산더 알렉신코라는 사람이 우리가 우리 조국이 만든 테트리스의 저작권을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라고 해서 로버트 스타인과 계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저 계약이 1988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계약 내용을 아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 것 같아요 서구에서 이미 게임 나왔지 않느냐 오케이 그거 우리가 인정할게 우리가 라이센스 판 걸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관리 주는 것은 너희가 로버트 스타인이 테트리스라는 것을 컴퓨터에서 또 다른 버전으로 만들 수 있는 라이센스까지를 주겠다라고 계약을 해요 문제는 뭐냐면 공산주의자들은 자본주의의 천병인 저작권 계약 이런 걸 잘 모릅니다 그러게요 지금까지 들어봐도 허술한 것 같은데 그냥 다 인정해주고 대신에 로열티를 주겠다라고 하니까 근데 우리가 얼마 전에 축구계에서 계약 때문에 크게 이슈가 있었죠 우리 형이 날강두가 된 그 사례도 마찬가지인데 계약이 이렇게 면밀하게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실 그런 사건 되게 흔한 일인데 이번 주에 그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 얘기 잠깐 하면 팀과 선수의 계약이 있을 것이고 팀이 다른 프로모터들과 맺는 계약이 있을 텐데 그 두 개의 계약의 연계성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상술해놓지 않은 계약서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언제나 저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따라서 최종 책임이 팀이 아니라 프로모터에 돌아갈 가능성이 꽤 높다고 봅니다 아마 소련의 엘로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계약을 그냥 이렇게 해놓고 기존에 나온 건 로열티나 줘 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그럼 로열티를 언제까지 주느냐는 계약서에 이때 정리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보통 우리가 지급이라는 게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며칠까지 낸다 이런 것도 정확히 안 들어왔고 더 최악은 그 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나오는 위약금, 페널티가 전혀 정의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건 계약서도 아니죠 기한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그 뒤에가 블랭크인 거죠 네, 그렇죠 계약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딸기 케이크를 먹는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언제까지도 안 써 있어 그렇게 해놓고 일단 그럼 딸기 케이크도 안 먹어 그거라도 먹어야지 소련 입장에서는 저작권 이런 걸 많이 다루는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어쨌든 저거는 우리 거라고 하고 그냥 빠져버린 거죠 아, 어수룩한 공산주의자 네 여기까지 어쨌든 계약은 됐고 로버트 스타인은 더 이상 대동강물을 판 게 아니라 실제 대동강물을 구해온 건 됐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똑같은 짓을 로버트 스타인으로부터 사간 회사들도 다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먼저 미러소프트, 영국의 미러소프트는 로버트 스타인한테 사원 권리를 아타리에게 또 팔아넘깁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 팔아넘길 때는 아까 로버트 스타인이 아케이드 게임, 오락실 게임기와 휴대용 게임기 라이선스는 확보를 못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미러소프트는 아타리한테 그 권리를 팔았어요 어? 자기한테 없는 권리를 팔았네요 네, 애초에 권리도 가짜인데 심지어 없는 게 계속 팔리기 시작을 합니다 80년대 저작권이란 게 또 엉망이었나 봐요, 이렇게 보면 근데 이제 로버트 스타인이 어? 그거 아직 없는데? 근데 곧 돼요 짬뽕도 시키실래요? 네 곧 돼요? 곧 돼요? 하고 아타리한테는 아 이거 곧 된대 이러고 판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걸 사간 아타리는 또 뭘 했냐 그러면 우리는 북미의 아케이드, 북미의 오락실에 놓을 테트리스를 만들 거야 거기에 사락을 집중해 그래서 일본권은 우리가 신경 안 써 야, 그거는 세가한테 팔아라 그래서 일본 오락실 테트리스는 세가가 라이선스를 사갑니다 아니, 로버트 스타인은 뒤늦게 대동광물을 퍼왔는데 퍼오기 전에 가짜 대동광물이 지금 일본까지 팔려나갔네요? 파생상품이 된 거죠, 거의 그러네요 자, 이렇게 난리가 난 상황에서 또 다른 맥락이 하나 나오는 게 1988년 BPS라는 게임사의 행크 로저스라는 아저씨는 박람회에서 스펙트럼 홀로바이트가 만든 테트리스를 딱 보고 야, 이거 북미에서 아까 흥행했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일본에 갖다 팔아야겠다 왜냐하면 이 BPS라는 회사는 일본이랑 미국에 걸쳐있던 게임회사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팔아야지, 근데 제작 역량은 없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 닌텐도를 컨택을 합니다 세가도 이미 하나 갖고 있는데 네, 닌텐도는 당시에 북미에 출시하는 게임기가 게임보이였어요 네 휴대용 게임기 근데 번들이라고 하죠 게임기를 처음 샀을 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게임을 뭘 넣을까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이제 슈퍼마리오랜드를 넣자 네 근데 이 행크 로저스가 라이선스를 구해와요 테트리스 라이선스를 구한 다음에 일본하고 이쪽 라이선스를 휴대용 기기 휴대용 기기인데 마리오는 너무 연령대가 낮지 않느냐 이 테트리스는 전연령이 커버가 가능한 게임이다 이걸 넣자 그래서 닌텐도가 그럼 네가 라이선스를 구해와 그래서 이 아저씨는 정말 구해와요 스펙트럼 홀로바이트 북미 게임회사에서 테트리스의 일본 내 플로피 디스크 게임 그 다음에 비디오 게임 라이선스를 사와요 행크 로저스가 근데 소련에서 사온 게 아닙니다 그렇죠 미국의 스펙트럼 홀로바이트에서 사와요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죠 가만히 있자 그러면 맨 처음에 로버트라는 사람이 양쪽에 팔았어요 미러랑 스펙트럼에 팔았어요 미러는 그거를 세가에 팔았고 아타리에 팔고 아타리에 팔고 아타리가 그걸 세가에 팔았고 스펙트럼은 그걸 닌텐도에 판 거네요 네 그렇게 됐죠 둘 다 허구의 저작권을 근데 스펙트럼사의 직원 하나가 자기네도 어쨌든 영국에서 미러소프트에서 사왔으니까 거기다 전화해서 어 우리 이번에 이거 저기 또 bps에 팔 거예요 닌텐도에 어 그거 우리가 아타리에 팔았는데요 이렇게 된 거죠 아니 일본에 파는 권린데 그럼 아타리와 닌텐도가 같이 가는 건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미안한데 이거 아타리가 벌써 샀대 근데 대신에 플로피디스크 파는 니네가 갖고 있는 게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래서 헹크 로저스가 그러면 아타리에 얘기를 해봐야겠다 난 이거를 게임보이에 넣어야겠어 근데 아타리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타리는 안 갖고 있어요 세가한테 팔았거든 일본판 세가에 또 컨택을 합니다 근데 이런저런 복잡한 협상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테트리스의 컴퓨터 버전 그 다음에 당시 페미콤이라고 있었죠 닌텐도의 가정용 게임기 버전에 대한 라이선스를 최종적으로 획득을 하고 1988년 11월에 PC버전 테트리스 그리고 그 다음 달에 페미콤 테트리스가 출시를 하면서 히트를 치기 시작을 하죠 그게 이제 닌텐도의 테트리스 역사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타리도 만들고 세가도 만들고 닌텐도도 만들고 다 만드는 거예요 다 자기가 라이선스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 정리가 되세요 좀 처음부터 거의 불법적인 요소가 가득하게 유통이 되고 있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그걸 알아챈 어수룩한 공산주의자들이 와서 우리도 끼워주시라요 해서 계약서 써줬는데 그 계약서는 거의 휴지 같은 계약서였다 쓸모없는 계약서였다 그 쓸모없는 계약서를 근거로 자신감을 확보한 이 자본주의 사기꾼들이 서로서로 팔기 시작했다 이거죠 네 이게 요파씨 용어로 엉망진창 총리됐습니다 XSFM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 평산네이처의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자체 교사 자격시험을 통과한 선생님들만 수업을 진행하고 적은 학생 수를 유지해 수업에 질이 떨어지지 않는 전화영어 퍼펙트 25 주방과 반려동물 식물에도 쾌적한 환경이 필요하시다면 선풍기가 아닌 벨레 에어서큘레이터는 어떨까요? 벨레 에어서큘레이터 엑세스몰에서 엑세스몰에서 SEO 그래서 헨크 로저스는 이 아사리 판을 보고 이런저런 라이센스 구한 게 사실 되게 어려웠잖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닌텐도가 하고 싶어하는 건 휴대용 게임기에 테스트잇을 넣는 거였는데 자기가 결과적으로 보니 휴대용 게임기 라이센스는 못 구한 것 같고 근데 누구한테 구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다가 아싸리 그러면 원천을 가자. 그리고 마침내 소련에 컨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소련을 컨택을 해서 엘로그라는 단체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서 그래 그래 라이센스 팔자. 근데 그 자리에서 자리 딱 꺼내줘요. 일본에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가정용 게임기 테트리스 팩을 보여줬더니 소련에서 우리 이건 허락한 적이 없는데? 소련에서는 그리고 과학기술이 이렇게까지 발전을 했었나? 우리가 우주에 사람을 보내봤지만. 왜냐하면 이걸 보여준 이유는 헹크로저스는 그게 다 진짜 라이센스인 줄 알고 보여준 거예요. 니네 거 되게 유행이야 보여줬더니 동무 우리는 이런 걸 판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마침내 헹크로저스가 깨달은 거예요. 이 판이 전부 대동강물이었구나. 그렇다면 여기서 주도권을 쥘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떠오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그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하죠. 뭔데요? 아까 얘기한 대로 소련은 계약서를 엉망으로 썼습니다. 최초의 서구권에 파는 라이센스를. 그래서 헹크로저스의 도움을 받은 소련 엘로그는 로버트 스타인을 다시 불러요. 그런데 로버트 스타인도 아까 얘기한 대로 휴대용 기기 그다음에 아케이드 기기 이거에 대한 라이센스는 더 사고 싶어 했으니까. 너 마침 잘 됐다. 다시 와라. 하면서 따집니다. 저번에 계약서가 너무 엉망이었으니까 좀 부차를 넣자. 니네 왜 이렇게 로얄티 안 주냐. 그래서 로얄티 미지급과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미납시의 페널티 이런 게 이만큼 적혀 있는 거. 그다음에 그 밑에 조그맣게 여기서 컴퓨터에 대한 권리를 줬다 그랬죠. 컴퓨터란 키보드, 모니터, 디스크 장치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기기 전반을 말한다라는 두 개의 규정이 핵심인 부차 계약을 제시합니다. 드디어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계약서를 쓰는군요. 이걸 헹크로저스가 도운 거예요. 미국의 변호사가. 네. 그런데 이제 로버트 스타인은 부가 계약을 받는데 의도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딱 자기가 호텔방에 갖고 와서 계속 검토를 해요. 뭘 원하는 거지. 그런데 이제 계속 서류내서 연락이 온 거죠. 로얄티 안 줘. 로얄티 안 줘. 그럼 계약서에 그렇게 언제까지 내가 써놨냐? 이러고 이제 버티다가 얘네가 돈을 안 주니까 좀 삐졌구나. 알았어. 이런 건 우리가 해줄 수 있어. 라고 거기에 사인을 해버려요. 그런데 이게 뒷날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그거는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하면서. 어쨌든 로얄티를 잘 주겠다라고 해서 부차 계약을 맺습니다. 한편 아까 얘기한 영국의 미러소프트도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아케이드 휴대용 게임기에 대한 라이센스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기였으니까. 이거를 또 엘로그에 컨택을 해요. 소련에. 소련이 또 부릅니다. 와라.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 행크 로저스라는 애를 만났는데 걔가 일본에서 이런 팩을 보여줬다? 라고 까요. 그랬더니 할 말 없네. 이거는 우리가 저작권 없이 만든 게 글로 또 넘어간 거네. 이건 불법 맞아요? 라고 인정을 합니다. 아타리에서요? 아니요. 저 미러소프트. 미러소프트에서요? 네. 중간적인 침묵이 이어지죠. 네. 할 말이 없죠. 자기네가 판 거였으니까. 어. 책 꼈다. 아. 저거구나. 엄마가 너 이거 뭐야 하면서 야한 책 보여줬다. 그러면 아무리 빠른 얍삽한 자식이라도 한 3초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라이센스 우리가 다시 제한권을 줄게. 일주일 안에 재응차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재미있게도 미러소프트는 여기서 재응차를 하지 않아요. 왜까요? 그 기록은 제가 못 찾았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을 수는 있겠는데 어쨌든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과정에 아까 얘기한 핸크 로저스를 필두로 한 닌텐도는 변호사화를 대동해서 소련에 다시 보내서 막대한 개런티를 포함해서 닌텐도 테트리스의 가정용 게임기의 라이센스를 획득을 하고요. 아. 소련 쪽에 더 많은 돈을 지급하는 대신에 자유주의 시장을 독점해야겠다 정도가 계획이었군요. 네. 그렇죠. 많이 주더라도 이거는 충분히 남는 장사라고 판단을 한 거죠. 들여다봐서 전에 저 얍삽한 사기꾼들이 얼마나 엉성한 되게 엉성한 계약서를 쓴 거였으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그때 가서는 우리가 법적인 도움을 준 다음에 우리가 독점하는 걸로 할 수 있어요. 핸크 로저스는 실제로 엘로그를 많이 도와줬고 이제 그 이야기가 밝혀지는 거죠. 최종적으로 휴대기기, 아케이드에 대한 라이선스를 닌텐도가 획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까 얘기한 로버트 스타인이 했던 부가계약이 이제 다시 한번 이슈가 나요. 여기서 이제 반전인 거죠. 두 가지가 있었다 그랬죠. 하나는 로열티를 빨리 주고 정확히 주는 것에 대한 계약. 두 번째는 컴퓨터라는 테트리스의 라이선스가 제공되는 컴퓨터란 무엇인가로 정의한 것. 그냥 계약서에 컴퓨터라고 써 있었어요? 여기서의 컴퓨터란 키보드와 모니터와 플로피 디스크 등등으로 구성된 장치를 말한다는 게 부가계약에 들어갔었잖아요. 만약에 그런 거 안 써놨으면 영국 쪽 변호사들이 법정에 갔을 때는 그렇게 항변했겠죠. 아니다. 영국에서는 저항 두 개 이상만 들어가 있으면 컴퓨터다.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아니다. 한국에서는 이명박이 컴퓨터다. 이명박이 깔 수 있다. 이명박은 불도저인데. 그래서 그 계약이 되면서 닌텐도는 아타리와 세가 등등에게 메일을 보내줘요. 메일이 아니었나 당신은? 우편이겠죠. 그렇죠. 우리가 테트리스 자작권 갖고 있다. 니네 지금 북미에서 팔려고 만든 기계 다 내려라. 아니 근데 아케이드는 아타리가 갖고 있잖아요. 아 북미하고 일본이 달라요. 아 그래요? 네. 북미판이 지금 일본판은 갖고 있었는데 북미판은 우리 거다. 뭔 소리냐. 아니 근데 이미 아타리는 다 찍어놨단 말이에요. 기계를. 뭔 소리야. 우리가 다 샀대니까. 근데 아까 얘기한 그 두 번째 조항. 컴퓨터마니아 너네는 가정용 게임기랑 아케이드가 컴퓨터야? 라고 얘기가 나온 거죠. 자본의 움직임, 자본의 결정은 공장이 정해요. 되게 많은 경우에. 공장이 아직 안 찍었는데 개발 단계에서 큰 돈이 안 들어갔어. 그러면 돌릴 수 있어요. 공장이 찍었죠? 그러면 공장이 찍었다는 게 곧 그 회사의 태도가 된다고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아타리는 그래서. 그래서 항소를 한 건 뭐였냐면 야 닌텐도 너네 가정용 게임기는 페미컴이잖아. 페밀리 컴퓨터라고 써있잖아. 그거 컴퓨터니까 우리 거야. 라고 항변을 하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허술합니다. 페미컴에는 키보드도 없고 디스크 드라이브도 없고 모니터가 아니라 TV를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닌텐도가 승리를 하게 된 거고 북미 테트리스를 몽땅 닌텐도가 잡아 삼키고 게임보이의 닌텐도 테트리스가 들어가는 최종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지요. 이게 대동강물을 2차, 3차로 파는 파생상품처럼 돌아갔던 테트리스 저작권이 최종적으로 닌텐도의 완승으로 끝나는 이야기였던 거죠. 질문이 있는데 저희가 다 기억하고 있는 오락실 테트리스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80년대 초반에 기존에 니네가 만든 것까지는 인정해줄게고 북미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일본에서 만든 아타리 테트리스 우리나라에는 아타리 사실 우리나라에 들은 건 아타리 불법 복제판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거기까지는 일본에서 도는 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였죠. 왜냐하면 일본 아타리는 인정을 했으니까 기존에 너희가 만든 건 인정. 우리가 한국에서 살아왔던 기억으로 지금의 저작권에 대해서 질문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게 보호가 전혀 안 됐었어요. 전혀 안 됐죠. 그 핵사 있잖아요. 우리는 핵사라고 기억하고 있는. 이것도 일본 게임 표절해가지고 핵사라는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원래 일본에서의 이름은 아마 다를 거예요. 그게 게임 아니라 그 어떤 저작물이어도 원작을 그대로 벗겨와서 한국 이름만 집어넣고 한국말로 바꾼 다음에 원작자나 라이센스를 전혀 표기하지 않고 나중에 문제될까 봐 그 출판사가의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프로듀서는 자기들 그걸 벗겨온 작가 이름도 빼고 아무 이름도 없는 책들 이런 거 많이 출간했었어요. 그럼요. 만화 엄청났죠. 그건 80, 90년대에 계속 그랬었어요. 다이나믹 콩콩 코믹스 시리즈의 용서야 시리즈라던가 이런 거 보면 다 작가 이름 바꿔서 나오고 제가 혈액형별 성격론에 관심을 처음 가지게 된 게 그것 때문이었거든요. 용서야 혈액형이나? 용서야 말고요. 표절. 이게 굴러다니는 책들을 이렇게 보고 있다 보면 심지어 하드커버 이런 책인데도 혈액형별 성격론 이야기가 막 써 있는데 이상하게 처음에는 일본 문화가 드러나는 단어들이 나오다가 예를 들어 라멘을 좋아하는 사람 쇼유를 좋아하는 사람 미소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거 나오다가 나중에는 다 한국적인 단어들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표절하던 사람이 하다 만 거죠. 컨버전을 어? 이거 왜 이래? 하고 뒤를 보니까 라이선스가 아무것도 안 써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일본 거 어설프게 벗겨왔구나. 네. 그거 말고도 아이큐점프에 우리나라 작가 이름 달고 연재되는 것도 근데 그게 해적판이 아니었다니까 진짜. 와이세대 제갈공두 그건 뭐야? 라는 만화가 있는데 그게 영심의 작가의 만화거든요. 그거는 짱구 놓은 말료를 그대로 벗긴 만화였고 그 외에도 트레이싱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게 많았고요. 어쨌든 되게 복잡한 이야기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가짜 라이센스가 파생팡 상품처럼 돌다가 닌텐도가 최종으로 끝났다.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이야기 되는데 근데 그럼 원조작자의 이슈도 사실 있는 거죠. 알렉사이 파지노프라는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소련은 사적 소유가 금지된 나라니까 그럼 니 거 아니라 이거 엘로그라는 조직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데 이걸 또 아까 로저스라는 아저씨가 또 도와줘요. 왜냐면 알렉사이 파지노프는 소련이 붕괴하고 해체된 다음에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근데 이 로저스가 도와줘서 엘로그랑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저작권이 개인 거야 회사 거야 아니면 양도를 했으면 개인이 회사에게 평생 양도야 아니면 특정 기간 양도야 이 법정 문제를 해결해줘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렇게 하자. 우리가 테트리스 저작권이 지금 라이센스가 계속 돌고 있으니까 이거를 엘로그, 소련 그다음에 개발자인 알렉사이 파지노프 그리고 나, 헹크 로저스 셋이서 공동으로 소유하는 저작권 회사를 하나 만들자 라고 해서 더 테트리스 컴퍼니가 1990년대에 생기게 돼요. 근데 그 회사의 국적은 어디예요? 미국에 있죠. 근데 엘로그는 소련의 조직이잖아요. 투자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지분을 보유하는 문제니까요. 그렇게 해서 테트리스 컴퍼니가 생기고 이 테트리스 컴퍼니가 전 세계의 모든 테트리스에 저작권을 행사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헹크 로저스라는 양반은 대단한 양반이네요. 네. 저는 자료 조사하면서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 뭔가 자본주의 안에서 저작권이라는 걸 굉장히 잘 이해를 하고 잘 활용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름 정의로워요. 헹크 로저스 입장에서 아니지 아니지 알렉세이 파지노프 입장에서 헹크 로저스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호련히 날아온 요정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약간 대망의 버섯돌이 같이 다 도와주고 저도 이런 거 좋아해요. 인정의 기우로서 되게 열심히 도와주고 그 이상의 보수를 받는 사람 할 말이 없죠. 좋은 것 같아요.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테트리스 컴퍼니라는 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트리스는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많은 게임들이 아이디어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분위기 속에 굉장히 강력하고 거대한 예외로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이 테트리스는 저작권 아이디어 표현의 분리 이런 얘기 이전에 그냥 테트리스라고 하면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아이디어 표현을 다 포함해서 그냥 하나로 묶여있거든요. 진짜 강력하군요. 네. 예를 들어 그냥 막대기 4개가 붙어서 쭉쭉쭉 떨어져 그러면 이거를 누가 만들고 이거 테트리스가 아니라 딴 거에요 라고 얘기를 해도 법원들이 테트리스라고 손을 들어준다는 겁니다. 지금 그게 또 게임 자체가 워낙 심플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비슷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아이폰이 처음 런칭이 되고 이제 앱스토어에 수많은 게임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 앱 생태계의 전성기에 이제 민호라는 이름의 아이폰 버전 테트리스가 출시가 돼요. 테트리스 컴퍼니의 라이선스를 받지 않았었습니다. 둘이 분쟁이 났고 법원은 판결을 해요. 어떻게 하느냐 테트리스의 승리로 끝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판결에서 또 판사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한 흔적들을 남겨요. 판사는 또 테트리스라는 것의 저작권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제 두 가지 기준을 여기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테트리스의 기본 규칙이라고 부르는 몇 개의 블록이 아래로 떨어지고 바닥에 쌓인다. 그리고 한 줄이 가로로 차면 없어진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죠. 이 규칙은 저작권이 보호할 수 없는 아이디어의 영역은 맞다라고 정리를 해줘요. 그건 앞에 우리가 법 얘기할 때 나왔던 그대로죠. 그러나 적어도 다음의 사례들은 저작권의 영역이다라고 명시를 하는 게 뭐냐면 가로 10, 세로 20의 게임판 사이즈 그 다음에 중간에 고난이도에 올라갔을 때 밑에 보면 구멍난 줄들 나오죠. 그 구멍난 줄이 나오는 부분 레벨 올라갈 때 이빨 빠진 줄 나오는 거 네 그리고 조각을 떨어뜨렸을 때 이 블록이 어디에 떨어진다는 걸 이렇게 고스트라고 해요. 하얗게 라인을 잡아주는 고스트의 존재 그 다음에 다음 조각 넥스트 조각이 모다를 표시해주는 인디케이터 그렇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각각의 조각이 쌓였을 때 같은 줄과 색상이 맞춰지는 이런 것들은 아이디어의 문제가 아니라 표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작권의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정리를 해줍니다. 그 테트리 민호의 모양이 다르다면요? 모양이 다르지는 않았어요. 이 민호 판결에서 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여기까지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이 판사가 본 건 뭐냐면 우리가 룩앤피리라고 하죠. 좀 더 어떤 되게 명확한 규정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맥락을 보는 판결을 하는데 이런 기준을 보고 봤을 때 이 민호라는 게임이 만든 것은 기존에 알려진 테트리스라는 아이디어의 구현에 있어서 별도의 방법을 만드는 것에 고민하지 않고 그냥 베뀌다. 전체적인 룩앤피리.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작권으로 지켜줘야 된다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사용자 환경을 법의 잣대로 썼군요. 네. 룩앤피리라는 건 말 그대로 사용자가 어떻게 느꼈냐예요. 근데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납득이 되는 게 이 민호라는 게임이 엄청나게 히트를 쳤다고 쳐요. 하지만 아무도 이 게임을 민호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크죠. 상표권이 묶여있으니까. 모두가 이 게임을 테트리스라고 부를 거라는 거죠. 아이폰 테트리스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누가 민호라고 부르는 건 그냥 내가 짜장면을 보고 이건 짬뽕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랑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러니까 저기 자장면이었죠. 아 그렇군요. 지금도 자장면인가요? 아 바뀌었어요. 아무도 자장면이라고 부르지 않았지만 네. 근데 이 사례가 의미하는 건 조금 더 의미심장하다고 봅니다. 처음에 얘기한 대로 게임의 저작권이라는 게 아이디어 표현 분리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테트리스 컴퍼니는 그걸 해내고 있잖아요. 지금 예외적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밀어붙인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저작권을 다루는 라이센스 전문 법인이 있고 그 법인이 끊임없이 우리 것이 저작권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물론 워낙 유명한 게임이고 거의 고전이 된 게임이라서 가능한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밀어붙였을 경우에는 아이디어 표현의 분리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디어 자체가 결과적으로 같이 보호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그렇죠. 분명히 아니라고 했지만 테트리스 컴퍼니가 지키는 것은 테트리스라는 게임의 규칙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 지금 게임들이 계속 겪고 있는 저작권 분쟁과 조금 다른 부분인 것이죠. 쭉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 앞에서 우리 선의상 평론가가 얘기했던 타투나 향수의 문제와 저는 다르지 않은 맥락을 발견했기 때문이거든요. 저작권법은 말 그대로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합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올해 봄이었죠. 매체와 감각에 인연을 하면서 했던 얘기 중에 표현이라는 것이 기존에 갖고 있는 감각 매체로만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살짝 한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전정기관이 감각이 된다면 그걸로 매체가 된다면 그 매체의 저작물은 뭘까요?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계는 계속 뭔가 매체가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거고 판사 고생스러워 이게 요즘의 주제 이슈 중에 하나예요. 전정기관을 사용하는 게임들이 생깁니다. 있잖아요. 그걸 한참 써야 됩니다. 저 판사들 그게 그 나이에 할 게 아니거든 그리고는 판결문 쓸 때 그 고민을 하겠죠. 지금 주위의 시선은 이게 뭐 장난이지 저작권이야 이러고 있는데 나는 이걸 어떻게 판결해야 될까 어렵습니다. 어렵고 다만 어려운데 게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여러분은 게임의 본질 저는 이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 스트릿 파이터를 예를 들어보자고요. 캔이라는 캐릭터 류라는 캐릭터가 하얀 옷과 빨간 옷을 입고 이렇게 생겼다가 이 게임의 메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맞아요. 그 게임의 메인은 펀치를 눌렀을 때 얼마만큼의 히트박스라고 하죠. 때리고 맞는 영역들 이 서로 겹치는가 그리고 커맨드를 입력할 때 어떤 타이밍인가 게임의 규칙 하나의 설계된 세계지 않습니까 그 설계된 세계의 법칙이 저는 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비단 저만 그런 건 아닐 거라고 보는데 이거는 근데 아이디어일까요 표현일까요 아이디어라고만 부를 수가 없어요. 왜냐 그 아이디어를 컴퓨터 스크립트 구현을 해놨으니까 표현이 완성시켜주죠. 이렇게 때려서 이렇게 맞았을 때 얼마나 달아 와 최종적으로 나는 소리 움직이는 타이밍 반응하는 타이밍 쓰러지는 타이밍 얼마나 줄어드느냐 그리고 맞고 했을 때 주변의 색깔 바뀌죠. 이게 다 합해야 타격감이 되죠. 근데 그거를 아이디어 표현의 분리라는 원칙이 여기서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됐다는 게 지금의 매체 현실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문명 같은 게임 제가 또 작년이었죠. 문명 얘기를 한참 했었죠. 문명이 역사를 다루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방식은 아이디어잖아요. 그럼 그 아이디어는 보호되지 않아야 하는 걸까라는 이제 좀 다른 질문들이 나와야 되는 시기라고 보는 거죠. 모두가 고개를 주억거릴 수 있을 만한 질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바일 게임 안 해본 분은 없기 때문에 모바일 폰으로 팟캐스트를 구독하시고 계신 분이 아 이건 여기서 벗겼네 이건 저기서 벗겼네 문명도 어떤 누군가는 모바일에서 벗겼을지도 몰라요. 그 아이디어 문명을 만들고 역사에 충실하게 표현하고 발전하는 속도 물론 이 모든 거를 저는 뭐 벗겼다 표절이다 이렇게만 몰아붙이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렵고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아까 그러면 이 문화 전체가 발전이 안 돼요. 둠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둠이 그거를 저작권이나 특허로 걸었다 예를 들어 FPS가 다 표절이야 큰일 났습니다 세계는 네 그런 면에서 AOS도 되게 특이하지 않나요? 그 얘기를 제가 좀 이따 하려고 했는데 아 그런가요? AOS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에온 오브 스트라이프라고 스타크래프트의 유즈맵으로 나왔던 게임이 있었는데 그 게임을 가져다가 도타 게임을 만들고 도타는 한국에서는 도타 카우스가 되고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리그 오브 레전드가 나오고 도타 오리지널이 나오고 그리고 계속 히오스도 나옵니다 망했습니다만 저는 히오스 참 좋아합니다만 그런 다음에 이제 갑자기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펜타스톰이 나오고 네 그러면 그 게임도 처음에 에온 오브 스트라이트든 아니면 도타든 누군가는 그 게임을 기준을 만드는 어떤 원칙을 개발했을 것인데 그 사람이 어떤 가져갈 수 있는 라이센스는 현재는 보장은 되지 않아요 네 저는 그걸 보장해라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특이하게 그 에온 오브 스트라이프의 약자인 AOS가 장르의 이름이 됐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리그 오브 레전드는 그 얘기를 안 써요 그래서 MOBA라는 장르로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인정을 안 하려고 하죠 네 근데 많은 게임들이 서로 앞에 있는 게임들에서 요소를 가져다 쓰고 또 그으로부터 세계관이 계속 발전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거를 단순히 가져왔으니까 넌 표절 저작권 침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내용들이 사전에 정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컨텐츠로서의 게임이 너무 많은 발전 앞에 것들을 계속 뒤끝고 뒤끝고 올라오는 누적되는 발전들을 거듭해온 거고 그런 역사를 다 부정하겠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최근에 나온 어떤 게임의 경향 때문이에요 오토체스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네 아마 저기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생소한 게임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도타라는 게임의 유즈맵 도타 유즈맵 말 그대로 사용자들이 만든 게임인데 유즈맵은 정말 AOS 장르 얘기해줬는데 영원할 거예요 자식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부모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 자식들 스타크래프트 유즈맵은 요새 마피아 게임도 하고 맞아요 야인시대 게임도 하고 그러는데 테트리스도 해요 오토체스라는 게임이 대응행을 해요 이거는 게임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체스판 위에다가 여러 개의 말들을 놓는데 체스처럼 움직이지는 않지만 그 말들이 자동전투를 합니다 매 라운드마다 그렇죠 근데 이걸 강력하게 만들려면 다음 말을 뽑아야 돼요 라운드가 끝날 때마다 근데 똑같은 말 세 개를 뽑으면 레벨이 올라갑니다 그 마작룰을 많이 가져온 게임이긴 한데 해보면 굉장히 몰입도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저도 한참 정신없이 하다가 이 게임이 흥행을 하니까 도타에서 정규 버전으로 만들자 언더로드라는 게임이 나오고 이거를 리그 오브 레전드가 받아서 전략적 팀 전투라고 롤의 하위 모드로 이번에 런칭을 또 했어요 그러면서 원래 있던 유즈맵도 그대로 있고 그리고 모바일 게임에서도 도타 오리진 오토체스 오리지날 계속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이건 좀 도를 넘지 않았냐 아니 만들어진 게임을 그대로 갖다 쓰는 게 어딨냐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 이제는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는 거를 그냥 참작했다라고 봐야 돼? 라는 이슈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 저기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는 오토체스를 가져오면서 저작권 같은 거는 신경 안 쓰고 그냥 그냥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의 대상이 아니다가 현재 주류니까요 그리고 유즈맵은 그러라고 있는 거고요 사람들은 아예 롤토체스라고 하네요 네 롤토체스라고 부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가는 건 너무하지 않아 라는 입장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근데 이게 이제 해목은 이슈긴 한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시기는 됐다라는 것이 적어도 오토체스 시리즈의 여러 회사들의 출시를 보면서 요즘 다시 올라오고 있는 이슈이긴 한 거죠 언제까지 이거를 저작권의 바깥에 둘 수 있을까 뭐 정답을 지금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계속 다른 매체 다른 표현의 양식들이 나오는 와중에 컨텐츠 혹은 저작물 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까 아이디어와 표현의 분리라는 대원칙의 하에서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 대원칙 자체도 완전히 검토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지 않는가 라는 질문이 이제 우리 시대에 한 번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뭐 저는 법학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저작권법하고 특허법을 이번에 보면서 내가 이걸 끝까지 팔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법적인 이슈를 던진다기보다는 적어도 디지털 컨텐츠 새로운 매체를 다루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법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도 한번 같이 얘기를 해봐야겠다 이제는 다음 시대에는 또 다른 법이 또 나와서 이 세팅을 만져줘야 될 테니까요 그런 맥락에서 손 이상님의 방송을 듣다가 테트리스의 얘기가 떠오른 거죠 네 그래서 콜 오브 듀티는 그냥 배틀그라운드에 배틀로얄 시스템을 자기 게임에 그냥 적용할 수 있는 거군요 배틀그라운드에 배틀로얄도 되게 탁월하고 기존에 없었다고 하지만 H1 제선에서 먼저 나오긴 하지만 배틀로얄이라는 방식을 처음 만든 사람의 아이디어가 재정적 이득 이 되기는 어렵죠 모든 게임들이 다 배틀로얄일 테니까 다 배틀로얄 만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전부다 저작권이랑 상관없이 그냥 만들 수 있는 거군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보호를 하지 않은 지금 같은 방식으로 된다면 되게 저는 안타까운 거는 누가 그러면 재밌고 새롭고 창의적인 규칙으로 새 게임을 만들려고 하겠냐는 거죠 그렇죠 내가 기껏 만들었어 예를 들어 이번에 오토체스 얘기를 잠깐 했지만 처음 그걸 만든 사람들은 롤토체스가 가져가는 이익에 비해서 무엇을 벌었을까요 아주 자본주의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런 것들이 보호가 되지 않는다면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그냥 국산 모바일 게임 같은 하나의 시리즈가 떴을 때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마케팅과 그래픽 디자인에 돈을 붙고 그리고 가장 유행한 게임을 그대로 따라 만드는 어떤 시장의 동일화 현상들이 계속 좀 자극이 될 거다 법적인 문제만 살살 피하는 물론 그 와중에도 인디게임 같은 데서는 계속 창의적인 게임을 만들려고 하고는 있긴 한데 그것이 결국 우리는 자본주의 세계를 살고 있는데 어떤 시장의 측면에서 가치를 보호받지 못한다면 언제까지 그 개인의 창의성에만 기댈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놔뒀을 때 시장은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를 얘기를 한다면 이 문제를 과거보다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간 매체 방식 안에서 좀 새롭게 사고할 필요는 있다 정답은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질문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지난 두 번의 이상평론하고 오늘의 이야기가 같은 지점은 여기입니다 무조건 따라했으니 나쁘다도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 왜 나성인하고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상표를 똑같이 따다왔어요 모노그램을 똑같이 따다왔어요 해체라는 아이디어를 새로 담았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그게 새로운 거라는 걸 알아 근데 옛날에 법원은 되꼈었네 쓰지마 라고 했단 말이에요 법원이 잘못된 판결 내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베끼는 게 무조건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세상이 변했는데 시스템이 못 따라가는 중이다 라는 것만큼은 분명히 반성해야 되겠다 네 아니 어떤 남의 오리지널을 쏘다가 새로운 오리지널을 만들 수 있죠 얼마든지 근데 이게 세상이 방관하면 사기꾼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은 듭니다 요즘 또 모바일 게임 단순한 거 가끔씩 붙들고 있는 건 정서에 도움이 되니까 아무 생각 안 할 때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엄청 싫어하는 모바일 게임들 광고를 꼭 봐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원수같이 싫어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무슨 게임인지도 아실 거예요 왕대는 놈 디스커스팅 요새 그것도 이제 아 미친 세라핌 뭐야 그게 저게 뭐야 저거 한국말을 어설프게 하는 외국인이 광고하는 나 그거 하도 봐서 외웠다니까 아 삼성 아이들 히어로든가 이런 건 재미없어 이러면서 개발 회사에 계셔봤던 분들이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텐데 게임을 순전히 창의적으로만 만드는 곳이 없다 다 저런 식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더 환멸을 느끼고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노동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사법체계가 빨리 따라가야 되지 않나 이걸 빨리 공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XSFM입니다 건강기능식품광고입니다 어이 오늘 퇴근하고 집에 가면 뭐하냐 이렇게 피곤한데 밤에 집에 가면 자야지 요즘 같은기나 면역력도 떨어져가지고 내가 지금 여왕퇴 어 그 무슨 야왕 나이트 체내 흡수를 높인 농축풍사 야왕팽 어? 평산네이처? 실제로 저는 게임 되게 좋아하시는 판사님을 한 분 아는데 이분은 울티맨 온라인부터 시작했고 되게 유명 네임드 유저인데 지금 이제 판사로 계시는데 이분이 가끔 게임 연구 쪽에 하는 얘기가 네 니네가 연구를 빨리 많이 해놔야 그거를 뭐 판례를 가져갈 때 인용을 좀 한다 근데 왜 그런 거 연구가 안되냐 되게 부끄러운 적들이 있었어요 아 그 분들도 법학 하시는 분들도 관심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법이 모든 걸 다 다뤄야 되는 분야인데 각각의 분야에서 쌓인 것들을 이제 뒷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런 면에서 제가 좀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있겠죠 법은 세상이 시끄러워지는 걸 원래 좋아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누가 자꾸 시끄럽게 굴어줘야 판례가 남으니까 판례가 많이 남으면 지금 한국은 사실 지금 한국의 게임업계는 좋을 게 없긴 한데 그래도 판례가 많이 남으면 공정한 경쟁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워낙인 수고하셨고요 네 저희들도 여기까지 하고 뭘로 갈까 합니다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30일간의 지방요일주 마지막 시간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승균 PD하고 연생활 리터였고요 내일 다시 뵙죠 주말까지 안녕 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 다음 시간에 만나요